1월 12일 연중 제1주간 목요일 입당송 나는 드높은 어좌에 앉아계신 분을 보았네 천사들의 무리가 그분을 흠숭하며 함께 노래하네 호라 그분의 나라는 영원하리라 본기도 주님, 주님 백성의 간절한 기도를 자유로이 들으시어 저희가 해야 할 일을 깨닫고 깨달은 것을 실천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1독서 오늘이라는 말이 들리는 한 여러분은 서로 격려하십시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소리를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갖지 마라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처럼 반항하던 때처럼 거기에서 너희 조상들은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떠보며 시험하였다 40년 동안 그리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 세대에게 화가 나 말하였다 언제나 마음이 빗나간 자들 그들은 내 길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나는 분노하며 맹세하였다 그들은 내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에는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느님을 저버리는 사람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오늘이라는 말이 들리는 한 여러분은 날마다 서로 격려하여 죄의 속임수에 넘어가 완고해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동료가 된 사람들입니다 처음의 결심을 끝까지 굳건히 지니는 한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어서와 엎드려 경배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 그분 손이 이끄시는 양떼로세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무리바에서처럼 마사의 그날 광야에서처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거기에서 너희 조상들은 나를 시험하였고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떠보았다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40년 그 세대에 나는 진저리가 나서 말하였다 마음이 빗나간 백성이다 그들은 내 길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은 내 안식처에 들지 못하리라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복음 환호송 알렐루야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 가운데 병자들을 모두 고쳐주셨네 알렐루야 복음 그는 나병이 가시고 깨끗하게 되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입니다 그때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였다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바로 나병이 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곧 돌려보내시며 단단히 이르셨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해진 것과 관련하여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그러나 그는 떠나가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고울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무르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그분께 모여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야입니다 참미 예수님 어린 시절 일인데 제게 큰 상처였나 봅니다 아직도 그때 그 이야기를 하던 분의 얼굴이 기억납니다 버스에서 처음 보는 아주머니가 엄마 말 안 듣고 그러면 저렇게 돼 알았지? 하고 아이에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저렇게 대를 가리킨 그 사람이 바로 제 동생이었습니다 제 동생은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기 때 심한 열병으로 뇌에 손상이 생겨 뇌성밥이 1급을 받고 어머니께서는 그런 동생의 물리치료를 위해서 버스를 타고 등에 업은 동생을 동생을 등에 업고 저의 손을 붙잡고 그렇게 병원을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버스를 타고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제 동생을 가리키면서 말을 하는 것이죠 그게 저에게 아주 큰 상처였나 봅니다 처음으로 다른 사람 눈에 동생이 다르게 보이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내 동생 착해요 말 잘 듣고 이쁜 동생이에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그리고 그 가족이 겪는 아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장애를 병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힘든 상황인데 살면서 겪어야 하는 차별과 냉대는 또 다른 십자가로 다가옵니다 예수님 시대에 나병 환자들이 겪었을 고통은 어땠을까요?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했고 자신이 죄인임을 나병 환자임을 부정한 사람이요 하며 외치고 다녀야 했습니다 마을 밖에서 홀로 차별과 냉대를 견디며 지내야 하는 삶 병이 나을 것이라는 희망보다 상처와 좌절로 멍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다가와 깨끗하게 해 주십사 청합니다 먼저 사람들 사이를 뚫고 예수님 곁으로 온 나병 환자의 용기가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깨끗하게 낫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었기에 차별과 냉대, 상처와 좌절로 멍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바탕을 둔 나병 환자의 행동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나병 환자의 상처, 외로움과 차별, 냉대로 멍든 삶을 단번에 알아보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손을 대시고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병을 고쳐 주십니다 처음 접하는 온기 그 사랑 가득한 주님의 따스한 손길은 나병 환자의 영육의 병을 깨끗하게 해 줍니다 나병 환자의 용기와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복음 말씀 안에서 마주보게 됩니다 연중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힘든 십자를 지고 나아갑니다 세상살이에 지쳐서 또 이런저런 핑계로 실은 숨어 있을 수도 있음에 우리는 나병 환자의 용기를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되지 않고 기쁘게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단번에 알아보시고 손을 뻗으시어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연중 시기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얻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알아보십니다 오늘 이미사 우리가 이런저런 상처로 숨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마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청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를 알아보시는 예수님을 마주보며 깨끗하게 주님을 만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하며 이미사 봉헌합시다 우리 주 예수 영원한 생명 내 몸과 마음 모두 받아주소서 평화의 예수 내 맘에 오소서 영원한 생명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사랑해 예수 내 맘에 오소서 언제나 나를 떠나지 마 오소서 영성재송 주님 당신께는 생명의 셈이 있고 저희는 당신 빛으로 빛을 보나이다 영성재후 기도 전능하신 하느님 성체로 새로운 힘을 얻고 간절히 바라오니 저희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며 하느님을 충실히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안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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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시오